반갑습니다. 멜클라이밍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안클 질클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작년 두 달간의 홈짐 지구력 문제들을 푸는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의 홈짐인 소클라이밍은 지구력 문제가 볼더링만큼이나 재밌게 세팅되어 있어서 달리 어느 프로젝트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재밌게 즐길 수 있답니다. 벌써 5년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질리지 않는 정도니까 말 다했지요? 가끔은 클라이밍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지구력 문제를 푸는 맛에 이 운동을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처음엔 볼더링처럼 무브도 나오지 않는 상태로 문제를 만나서 어떤 방법이든 길을 찾아 나가서는 결국 마지막 탑까지 무브 프리를 끝낸 다음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며 마주하는 크럭스 구간들에 떨어지면서 조금씩 쉬는 구간을 찾고 힘을 쓰는 구간에 바뀌어 놓은 힘을 사용하면서 완등을 해내는 그 맛이 야외 프로젝트를 완등하며 나오는 도파미만큼이나 짜릿짜릿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답니다. 지금 푸는 문제는 1에서 6단계 난이도 중에 5단계 지구력 문제입니다. 규칙은 난이도 별로 정해진 색상에 적혀있는 숫자를 순서대로 잡아가며 진행하면 됩니다. 발은 자유롭게 밟으면 되지만 히룩이나 토욱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크럭스들을 쉽게 지나가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홈짐 식구들 중에 디테일한 훅 기술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나와서 요즘엔 훅 사용 가능한 문제들도 세팅되어 색다른 무브를 찾는 맛에 더욱 빠져드는 요즘이랍니다. 이번 세팅의 매력은 세팅 직전에 센터장님께서 북한산 인수봉에 다녀오셨다가 발로만 가는 부부에 꽂히셔서 왼쪽 슬랩 벽에서 손없이 밸런스를 잡아야 하는 정말 간절하게 집중! 또 집중을 해야지만 넘어가시는 재밌는 무브들이 만들어져있답니다. 재밌겠죠? 재밌겠죠? 이 문제는 49번까지 있으니까 홀드를 딱 18개만 잡으면 완등입니다. 거진 막바지까지 왔고 발로 진행하는 구간이 있었던 만큼 펌핑도 많이 풀면서 진행할 수 있어서 사실상 완등이라 봐도 무방하지만 이 클라이밍이란게 참 방심하면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운동 아니겠습니까? 겸손 또 겸손해지게 만드는 정신수염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운동이란 생각을 다시금 해보면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병장의 마음으로 조심히 집중해서 탑까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이제 탑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때가 정말 정신력으로 가야될 구간이지요. 지금 느껴지는 피로도는 처음부터 진행해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값진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홀드와 남은 무브들은 부분으로 잡아본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쉽고 좋은 홀드입니다만 47개의 홀드를 잡은 뒤에 마주하게 된다면 전혀 다른 홀드가 되어 저의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겁니다. 그럼에도 이를 악물며 계획했던 무브들을 실행에 옮겨가며 완등을 잡아낸다면 그날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만족감이랑 기쁨을 누릴 수 있을겁니다. 더 맛있게 다이어트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나는 오늘 뭔가 같이 있다. 나는 같이 온다. 나니? 나니? 이거랑 다이어트를 하니까.. 아,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네.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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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 지나서는 조금 색다른 촬영을 해본다고 집 앞 대천천에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부랴부랴 여러가지 촬영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분명 부산 도심 속인데 5분만 가면 꿩도 볼 수 있는 정말 신기한 곳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이 벽은 벽각도 130도의 오버행 지구력 문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왼쪽 벽은 그보다 5도 높은 135도로 가드한 오버행 트레이닝이 가능한 벽이지요 지금 푸는 문제는 1에서 4단계 중에 3단계 문제로 총 37개의 홀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오버행은 손을 털기가 훨씬 부담스러운데요 한가지 팁이 있다면 그나마 아래로 내려왔을 때 드롭니로 골반을 최대한 넣어서 아래 체중을 많이 실어주면 펌핑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브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요 좋은 홀드가 나오면 최대한 하체를 넣어주며 손을 털어주는 게 좋지요 그래서 마디 트레이닝을 좀 해주면 좋은 게 손가락 마디만으로 홀드를 좀 잡고 있으면 손 끝으로만 잡고 있기 때문에 전원근에 무리가 덜 가는 자세를 취하면 확실히 부담을 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할 때 팔로 당기는 무브보다는 최대한 발로 밀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팔의 부담이 덜 가게 진행해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벽이 만들어지고 붙은 문보드를 잘 안 하게 되었는데요 지구력도 문보드 각도로 붙었더니 정작 문보드를 붙을 시간을 따로 주기에는 추중 일정이 좀 부담스러워졌기도 했었고 암장 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편이라서 문제들을 푸는 재미가 계속 커지는 바람에 좀 더 멀어지게 되었네요 보통 영상 초반 지구력 벽 6단계까지 빨리 풀리면 오버행 지구력으로 눈을 돌립니다만 직벽 쪽이 확실히 암장 식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인지라 자리가 잘 나지 않는 날에는 오버행 지구력을 해주는 게 보통입니다 이 문제는 보시다시피 골더링의 연속 같은 느낌으로 떨어지더라도 탑까지 계속 붙어주면 다음날 자극도 좋고 마디도 트레이닝이 잘 되는 편이라 이 벽에 붙을 몸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등반에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보통 이두힘은 많이 남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더 자세를 취할 때가 있을 땐 홀드를 당겨서라도 펌핑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문제의 가장 어려운 구간 크록스 진입입니다 크록스 진입입니다 크록스 진입입니다 크록스 진입입니다 롤롤롤롤롤롤롤롤롤 부엌 무사히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또 야외를 뻔질나게 다니면서 이곳저곳 이것저곳 가까운 여러 바위들을 등반하고 촬영하며 보내기도 했고 간만에 문보드도 다시 시작해주는 등 아쉽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만족스럽진 않지만 쉬지 않고 움직이긴 한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짧게라도 진행 중인 부분들을 성실하게 영상으로도 담고 도움이 되는 팁들이 있다며 같이 공유하며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배우고 실행해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 해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려보겠습니다 러빙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려니 분명 해봤던 일인데도 자주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점점 능숙해지며 더욱 알찬 영상이 되도록 진행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떠들었더니 이젠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만 줄이고 끝으로 마지막 남은 지구력 100의 1에서 4단계 중 3단계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부상 없이 그렇다고 나태하진 않게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들에 아쉬움이 남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바라는 건 염차 없겠지만 다음 영상은 더 빠른 시간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실 매일 클라이밍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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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